도고 온천 이 온천마저도 이제 줄 폐업을 하고 문을 닫은 온천들이 수두룩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충남 아산시에 있는 도고 온천에 왔습니다. 도고 온천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특별히 그런 건 없고 아산시 도고 면회에 있다 해가지고 도고 온천으로 이름을 불리고 있네요. 여기 온천 콘도는 지연지가 상당히 오래됐네요. 30년이 넘은 그런 건물인데 지금 완전히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콘도가 초대형 규모는 아니지만은 객실이 무려 220개나 되고 최대 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 뷔페도 있고 수영장도 딸린 아주 중급 리조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온천장, 숙박시설, 호텔, 콘도, 리조트 이런 시설들이 다 폐업을 했죠. 지금 물론 남아있는 것도 몇 개 있지만은 이렇게 제가 전국을 이렇게 쭉 다녀보면은 최소한 절반 이상은 폐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콘도 폐업을 하면은 거기에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똑같이 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쪽 온천지구 시내 쪽에서 식당이나 서비스업 이런 일을 하던 자영업자들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 온천도 마찬가지고 이제 백암 온천도 하나 리조트 그것도 올해 말 12월 31일까지만 영업을 하고 영원히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한다는 뉴스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여기 제일 위층에 있는 스카이라운즈죠. 일반 서민들도 한 번씩 여행 가면은 회장님이 된 것처럼 저렇게 아래쪽을 쫙 내려다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죠. 여기 글로리콘도는 영업을 중단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직전인 202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손님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는 끝났지만은 이제 독감이 오죠. 겨울철이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로 콘도나 리조트 오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동네 목욕탕도 망했다니까 말 다 한거죠. 이 콘도는 92년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영업이 잘 됐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회용권입니다. 1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객실 하나에 10명의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가가 360만원. 근데 낙찰 금액이 150만원입니다. 공시지가를 보면은 이렇게 폐업을 했는데도 공시지가는 아직 고공행진 중입니다. 평당 지금 여기가 162만원이나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온천지구 중간쯤에 있는 위치 좋은 자리에 있는 대중온천탕인데 여기도 폐업을 한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런 작은 온천장은 참 영업하기가 힘들죠. 지금 요 주위에도 보면은 새로운 또 숙박시설 큰 빌딩들이 이렇게 들어섰는데 이제 그런게 들어서다 보니까 손님이 그런 새로운 시설 큰 규모로 다 이동을 해버리니까 여기는 이렇게 텅 비어서 이제 숙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로 길거리 바로 옆인데 위치는 상당히 좋은데 여기도 폐업을 냈네요. 지금 보니까 저기 노랗게 플랜카드를 걸어놨는데 1층 한식뷔페만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콘도는 객실은 영업을 안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건물 뒤쪽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가보니까 주차된 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업을 아예 그냥 접었다고 봐야죠. 이 온천장은 진짜 제일 작은데 가장 오래됐습니다. 보면은 벽돌건물로 해가지고 아마 이 온천지구에서 가장 최초로 이렇게 온천장을 지은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뭐 수풀에 휩싸여서 건물이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수호파크 해가지고 옛날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가가 돼 있네요. 저 향나무만 있으면 폐건물이 많더라고요. 향나무 트라우마가 좀 생기네요. 여기는 온천지구 제일 외곽지역에 있는 토비스콘도입니다. 지금 보니까 차들이 조금 주차가 돼 있죠. 한 10대 정도 주차가 돼 있는데 이 토비스콘도는 모든 객실을 영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 이 아래쪽에 있는 신관만 영업을 하고 있고 뒤편에 있는 구간은 완전히 이렇게 폐쇄가 돼 있습니다. 뭐 여기도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건물이 거의 20년 이상 한 25년 정도 돼 보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무주 토비스콘도는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구 온천 토비스콘도는 일부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새로 지은 온천 워터파크입니다. 건물도 지금 깔끔하게 새로 지어놓고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아주 손님이 많이 보이네요. 여기 주차장도 보면 차들이 한 70% 80%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워터파크는 시설도 잘 해놨네요. 지금 보면 온천수를 끌어다가 이렇게 물놀이 시설을 야외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온천수 온도가 50도에서 55도 정도 된답니다. 도구 온천은 일반 가짜 온천이 아니고 진짜로 50도 정도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별도로 물을 안 끓이고도 충분히 온천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날이 쌀쌀해져서 초겨울이죠. 뭐 엊그저께 눈도 왔는데 이 영상은 뭐 한 보름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초겨울 날씨였는데 이렇게 따뜻한 온수에서 재밌게 물놀이를 하고 있네요. 도구 온천을 쭉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오래된 온천장이나 콘도는 대부분 폐업을 했습니다. 영업을 하는 곳도 일부 있지만 거의 뭐 폐업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새로 지은 워터파크 이런 시설들은 지금 손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투자를 하려면 땅값도 비싸고 시설비 투자 만만치 않죠. 초기에는 개업발 때문에 손님이 많지만 그게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인정 thousand의 서울동 문동 문동을 engine your way go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